. 최부람 부인 김민자, 최부람 아들 최동혁 결혼식, 눈물 어린 과거. 최부람 종교는 원불교이고, 최부람 부인 김민자 종교는 천주교인데,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다르지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로한 부부네요. 탤런트 최부람 나이는 77살, 1940년생. 최부람 부인 김민자 나이는 75살, 1942년생. 원래 최부람 김민자가 결혼할 때는 최부람은 거의 무명이었고, 오히려 김민자가 유명한 여배우였죠. 최부람은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김민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작집에서 김민자의 잣값을 대신 내고는, 제 이름은 최부람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라졌다.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김민자는 남편이 그랬던 기억이 없다. 솔직히 그때는 내가 더 유명했기에 최부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최부람은 아내 김민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목숨 빼고는 다 줬을 정도였다. 그러자 친한 기자 친구가 스캔들이 난다고 말렸는데, 난 오히려 나와 아내의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다. 일부러 스캔들을 내고 싶었던 것이다. 최부람은 아내가 당대 톱스타였는데, 그 주위의 늑대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은 원로 배우인 최부람이 젊었을 때는 폐기가 넘쳤던 것 같네요. 최부람 김민자에게는 외아들 최동력이 있습니다. 최부람 아들 최동력 아내가 바로 탤런트 서승현의 딸이죠. 둘은 미국 유학 도중에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원래 3살 때 서로의 집안을 오고 가던 사이었네요. 그러다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만나지 못하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김민자 최부람 근황 김민자는 청각장애인 후원의 사랑의 달팽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훨씬 넘긴 봉사단체인데, 김민자의 마음씨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최부람 역시 아내가 하는 일에 적극 돕고요. 벌써 50년 가까이 오순도순 잘 사는 두 사람을 보니 많이 부럽네요. 나왔えー 제품들이 더 많았죠.